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일단 금일시장은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반등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악재들이 많아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니크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실적이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는 우려, 원달러 환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차익실험 매물이 빠르게 쏟아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매일매일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에 대한 집중,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정에 더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한 종목을 판단하는데 예전에 몇 시간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하루나 이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매수하셨다고 해도 예전보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다면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분석한 만큼의 성과를 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분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고 있죠. 제가 기술적 분석을 주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모멘텀 분석 관련된 강의도 이전에 모두 다 제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체계적으로 쉽고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많은 강의들 준비해놨으니까요. 제 강의는 항상 1강부터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 그에 앞서서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 차례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또 장중에 도움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종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차례대로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공부에 대한 열망 강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고 교육자료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82강이고요. 도지기준 매현법입니다. 제가 제목을 짤 때도 신중하게 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봐야 될 텐데 먼저 도지, 도지가 무엇인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도지를 다루지 않았을 리는 없겠죠. 이전 강의에서 한두 번 정도는 다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하는 방법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도지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 기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 기준점을 두고 한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도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도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개념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캔들적으로 이런 십자가 모양이 형성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도지입니다. 도지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매매법이니까요. 어떤 매매를 할지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는 매매 기법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것도 중요한데 왜 이 기법이 나왔고 이 기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항상 제가 뭘 강조합니까? 원리를 강조를 합니다. 원리를 아셔야 나중에 응용하고 바뀌는 시장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파악하고 응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 취업 분들께서 제 강의를 보시고 복습하시고 연습하시고 많은 차트에 적용하셔야 그때 가서 깨우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반복하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겠죠. 그게 돼야 나중에 심화적인 응용까지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런지, 뭐에서 이게 파생됐는지 이런 원리를 아셔야지 공부하실 때 응용 문제도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항상 공부하실 때 그 원리 파악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까지도 가능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정의부터 내릴게요. 도지란, 제가 이전에도 도지를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도지는 뭘까요? 이거죠. 십가와 종가가 비슷한 캔들입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형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죠? 일봉이라고 보면 고가입니다. 고가, 일봉상 고가. 이건 뭐죠? 일봉상 저가. 일봉상 움직였던 최고가격, 일봉상 움직였던 최저가격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끝났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시작가이자 종가입니다. 십가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종가 부분이 십가와 비슷하게 끝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종목이 그날 이제 만 500원도 가고 뭐 9,500원도 가고 장중에 왔다 갔다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만 원에 끝났다. 그러면 캔들 형태로는 이런 비슷한 캔들 형태의 도지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상 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캔들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뭐 엄청 드물게 나오는 패턴도 아니에요. 충분히 차트를 보시면 도지 모양이 형성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십자가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미는 뭘까? 의미가 중요하겠죠. 장중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뭘 벌입니까? 경합을 벌입니다. 경합을 벌인 이후에 양쪽의 힘이 비슷한 균형을 이루고 마감할 때 발생한다. 이게 도지가 가지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든 상장하고 매수와 매도의 힘이 맞붙겠죠. 매수의 힘이 강하면 양봉을 띄울 테고 매도의 힘이 강하면 은봉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일봉상 양봉 마감도 할 수 있고 은봉 마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목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경합을 벌이면서 장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봉 은봉 왔다 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종가 부분에서는 십가와 비슷해질 수 있죠. 이때는 매수의 힘이 강했어요. 매도의 힘이 강했어요. 두 힘이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힘이 비슷했을 때 바로 이 도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설명해 드린 대로 양쪽의 힘이 뭐를 이뤄요? 균형입니다. 균형. 비슷한 균형을 이루고 마감할 때 발생합니다. 뭐가? 오늘 설명드리는 도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또 이 부분이죠. 오늘 그 도지 기준 매매법은 이걸 이용한 매매법이에요. 기술적 분석상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변곡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체크하고 가면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이죠.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초입,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초입, 혹은 횡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초입, 이게 다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을 잘 잡을 수 있다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도지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는 이유가 뭐다? 기술적 분석상 변곡점을 잡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도지는 힘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캔들이겠죠. 이걸 이용해서 매매를 했을 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지 기준 매매법입니다. 도지의 형태는 아시겠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앞에 두 개가 전형적인 도지입니다. 보통 이제 위꼬리와 아래꼬리가 좀 비슷하게, 크기가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도지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보시면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데 양봉이에요. 시가보다는 종가가 약간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보시면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데 은봉이에요. 시가보다 종가가 약간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캔들상 뭐가 좋아요? 은봉보다는 양봉이 좋잖아요. 이거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매수의 힘이 더 강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런 도지 형태에서는 양봉이나 은봉이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그냥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시가보다 종가가 내려서 마감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봉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올라 봤자 몇 호가 올라서 마감이고 하락해 봤자 몇 호가 내려서 하락 마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윗꼬리와 밑꼬리가 엄청나게 길다는 겁니다. 장중에 매수와 매도가 경합을 계속 벌이다가 결국은 시가 부근에서 마감. 매수와 매도가 계속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은 시가 부근에서 마감. 그래서 도지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도지 형태는 은봉, 양봉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같은 도지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지를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의 도지가 실전 매매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요. 윗꼬리와 아래꼬리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다를 때가 많겠죠. 여기 있는 도지를 보시면 약간 양봉 마감이긴 한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가와 종가는 비슷하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윗꼬리가 좀 더 길고 밑꼬리가 짧아요. 이 말은 뭐예요? 상승했을 때 누르는 힘이 밑에서 받지는 힘보다 조금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기는 도지인데 약간 누르는 힘이 강했었던 도지구나. 이 다음날 약간 주가가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염두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은봉이라서 시가보다 종가가 밀리긴 했지만 이 봉이 워낙에 짧아요. 그래서 은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다. 말씀드렸고요. 이건 반대죠. 윗꼬리가 짧고 밑꼬리가 깁니다. 이건 매수와 매도의 힘이 경합을 팽팽하게 버렸다가 마감한 도지 차트인 것은 맞는데 궁극적으로 밑꼬리가 길었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을 때는 은봉이 확 떨어졌을 거잖아요. 하지만 종가 부근에서는 크게 올려 세웠고 상방으로는 살짝 올렸다가 눌렸으니까 아, 이거는 밑에서 받치는 힘이 강한 도지구나. 이런 형태의 도지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 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앞서 두 가지 형태의 도지가 발생했을 때는 그 다음 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건 이 도지가 발생한 은봉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봐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복만 가지고는 다음 날 상승과 하락 확률이 동일해요. 그런데 이 도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날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이 도지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도지도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도지입니다. 그래서 도지의 특성을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다른 형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런 형태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도지입니다. 도지에 포함은 되니까요. 차트를 자주 보시면 이게 도지구나,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차트를 많이 보시고 일봉을 많이 보시고 훈련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도지 발생 후에, 이것도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 주가는 추세 지속 또는 추세 반전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지가 발생한 이후에는요. 추세가 지속되거나 추세가 반전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내려간다는 말 아니냐. 맞아요. 그럼 그게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있어요. 왜? 추세 지속과 추세 반전 가능성이 높다 그랬지? 제가 뭐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횡보. 횡보할 가능성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종목이 움직이다가 이런 도지 형태를 딱 띄웠잖아요. 그러면 상승했을 때는 상승으로 계속 갈 수 있고요. 이 도지 발생 이후에 하락으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가 발생한 다음에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이건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도지는 뭐가 될 수 있다?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캔들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도지가요. 그래서 도지 발생 이후에 주가는 추세를 지속하든지 추세 반전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도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세 지속이라는 건 뭐예요? 상승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여기서 추세 반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락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도지가 발생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다가 도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냥 도지 띄우고 계속 하락하든지 도지를 띄운 시점부터 상승으로 전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지 도지를 띄운 이후에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일봉상 다른 차트와 함께 봤을 때 도지가 가지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매수나 매도 타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게 도지 기준 매매법. 오늘 말씀드릴 기법입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조금만 무너져도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게 뭐라고요? 도지예요. 왜? 도지는 시가와 종가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고가와 저가는 낄죽해요. 장중에 매수가 강하기도 했고 매도가 강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끝난 형태가 도지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의 힘이 조금만 더 우세하거나 매도의 힘이 조금만 더 우세해지면 그 방향으로 주가는 강하게 튑니다. 이게 도지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제가 줄다리기에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줄다리기. 줄다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줄다리기 다들 한번 해보셨죠? 어렸을 때 운동회든 뭐든 줄다리기 해보셨을 텐데 10명씩 10명씩 줄다리기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팽팽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조금의 힘만 더 가도 어쨌든 그 방향으로 계속 끌려나가면서 그 쪽에 있는 팀이 이겨요. 줄다리기에서 양쪽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한쪽의 압도적인 힘이 아닙니다. 물론 압도적이면 처음부터 그냥 끝났겠죠. 처음에는 보통 팽팽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힘의 균열로 인해서 한쪽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그 힘의 차이가 양쪽이 현격한 게 아니라 어느 쪽이 약간 우세함으로써 그 약간의 우세함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줄다리기를 도지에 많이 비교를 해요. 힘의 균형이 조금만 무너져도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도지입니다. 지금부터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mbh korea라는 종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죠. 차트를 보자라는 관점이죠. 이 종목은 보시면 하락 추세로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외와 활용이라는 강의에서 추세 강의를 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보시고요. 하락 추세로 가다가 갑자기 반등하더니 도지가 떴습니다. 도지가 떴어요. 아까 제가 도지는 뭐라고 했어요? 추세 지속 혹은 추세 반전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위치부터는 주가가 상방으로 가든지 하방으로 꺾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웬만해서 횡보는 안 한다. 도지가 떴을 때는 이 부분을 빠르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 추세로 보이다가 도지가 빵 하고 떴어요. 윗고리가 상당히 길고 밑고리도 짧지는 않아요. 종가와 시가가 비슷한데 종가가 살짝 높았기 때문에 양봉. 근데 이런 형태에서는 양봉이든 은봉이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볼게요. 도지가 떴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후두두둑 떨어집니다. 지금 이거는 추세의 반전이 됐어요? 지속이 됐어요? 추세의 지속이 됐죠? 하락 추세로 가다가 도지가 빵 떴으면서 어? 도지 떴네? 변곡점이 될까? 했는데 변곡점이 되지 못하고 그 방향, 하락하던 방향으로 그대로 내리꽂았습니다. 도지가 추세의 지속 형태를 보인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주가가 쭉쭉쭉쭉 가다가 도지 형태가 빵 하고 떴습니다. 밑고리도 길고, 윗고리도 길고, 윗고리가 조금 더 긴 이런 도지 형태가 나타났고요. 양봉, 은봉 그런 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지 이후에는 뭐라고요? 추세의 지속 혹은 추세의 반전. 도지 이후의 횡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보시면 도지 발생 이후에 그냥 올라갔어요. 이건 추세의 지속이에요? 추세의 반전이에요? 이건 역시도 추세의 지속이죠. 가던 방향으로 그냥 쭉 갑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추세의 지속 사례인데, 추세의 반전도 있어요. 상승 추세로 가다가 도지 발생 이후에 하락 추세로 꺾이는, 반대로 하락 추세로 가다가 도지 발생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런 패턴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지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래량. 주식의 정석 시간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판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나만 꼽자면 거래량. 거래량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면서 뭐를 설명드렸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보조지표가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보조지표가 몇백 가지가 넘어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MACD라든지, 아니면 RSI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OBV라든지, CCI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지표들이 대부분 거래량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지표에. 그 말은 뭐라고요? 거래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를 빼고 분석하는 건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은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전 강의에서 10번 이상 말씀을 드렸어요. 도지 형태가 매수와 매도의 경합이기 위해서는 종가상 도지 형태에서 마감한 일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을 때 중요하겠어요? 적을 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거래량이 많을 때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주가가 이런 도지의 형태를 발생시켰는데 갑자기 여기서 거래가 확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사는 사람도 적고 파는 사람도 적다는 겁니다. 그럼 적은 거래량으로 도지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 도지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도지가 도지로서의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도지의 거래량이 많이 실려줘야 여기서 정말 치열하게 매수와 매도가 경합을 벌이다가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도지가 뭘 갖는다?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도지에는 반드시 거래량이 많이 실려야 됩니다. 거래량이 적게 실린 도지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거래량이 도지에 적게 실려 있으면 그 도지의 신뢰도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헷갈리지 않고 도지는 항상 거래량이 실려야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부연 설명을 했어요. 적은 거래는 매수와 매도의 경합보다는 매수와 매도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거래가 없으니까요. 매수와 매도가 별로 그날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도지가 발생했으니까 와 이거 경합이 치열했네? 거래가 바닥이면 그 도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도지는 그냥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기술적 분석상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건 비단 도지에만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장대양봉이나 장대음봉도 마찬가지예요. 장대양봉인데 거래가 없어. 장대음봉인데 거래가 없어. 그러면 기술적 분석상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은 별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장대양봉은 보통 우리가 좋아요. 장대양봉은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장대음봉은 추가 하락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그런데 장대양봉의 거래량이 적으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장대음봉의 거래가 적으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모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이거 거래량이 동반된 도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거래가 많이 동반되면 많이 동반될수록 그 도지의 신뢰도가 높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도지 기준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지의 개념을 오늘 처음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모두 다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도지를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반복해서 쉽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80강까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겁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방에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도지 기준 매매법 강의뿐만이 아니라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천천히 보시면서 실력 쌓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 강의 영상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정보도 많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거래량이 도지에 동반이 돼야 된다. 왜 동반이 돼야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거래량은 곧 시장의 관심이니까. 시장의 관심이 높아야 그 봉의 신뢰도가 높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지 기준 매매법 1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도지의 정의. 그리고 도지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도지의 거래량이 실내는 게 왜 중요한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주제인 도지 기준 매매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도지 기준 매매법이란 뭘까요? 일봉상 도지 발생을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잡는 매매법입니다. 도지 발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지 기준 매매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지 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추세의 반전 및 추세의 지속을 이용한 매매가 바로 도지 기준 매매법입니다. 오늘 매매는 추세의 지속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건데 이 도지의 측성만 알고 계시면 추세의 반전을 이용해서 매매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추세의 지속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겁니다. 도지 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추세의 반전 및 추세의 지속을 이용한 매매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도지 기준 매매법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간략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도지 기준 매매법에 실제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지 기준 매매법을 하려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볼게요. 주가가 1봉상 도지가 발생해야겠죠. 도지 기준 매매법인데 도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도지가 발생을 해야 되고 뭐가 동반돼야 된다 설명드렸어요.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고요. 도지 발생 위치의 매물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매물이 뭔지, 매물의 의미는 뭔지 설명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이전 강의 꼭 보시고요. 도지 발생 1봉을 30분봉으로 변환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특이점인데 변환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1봉을 분봉, 예를 들면 60분봉, 30분봉, 10분봉, 5분봉, 1분봉 이런 식으로 분봉으로 전환할 때는 왜 전환을 하냐면 조금 더 세부적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 투자나 매수하고 몇 달 정도 가져가는 투자는 굳이 분봉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도지 기준 매매법은 매수 타점을 잡고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 도지 안에서 어떤 시간대에 강한 힘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강한 힘이 있었던 가격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돼요. 이 설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뒤에 천천히 볼 거니까 당장 이해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지 발생 1봉을 30분봉으로 변환을 하고요. 30분봉 상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고점 종가 돌파 시 매수입니다. 30분봉 상 최대 거래량 동반된 고점 종가 돌파 시 매수. 당장 이해 안 돼도 관계 없어요. 뒤에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예전에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봉을 올려 세우는 것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잘 잡으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그 1봉을 위로 돌려내는 것, 돌파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게 응용이 된 겁니다. 30분봉 상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이론으로만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로 봐야겠죠. 이론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차트를 반복적으로 볼 겁니다. 아까 이론이 이해되지 않으셨어도 관계 없어요. 지금부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볼게요. 이때 이제 장때 양봉이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도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은봉 도지네요. 어? 양봉 도지보다 은봉 도지가 안 좋은데?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도지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양봉이든 은봉이든 별로 관계없다고 했어요. 어쨌든 도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긴 도지가 발생을 했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래량. 엄청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동반됐나요? 많이 동반됐죠. 전날에 장때 양봉에 동반된 거래량만큼 동반됐으니까 거래는 굉장히 많이 동반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도지가 발생하면 대부분 거래가 많이 동반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나온 주가니까. 그럼 여기서 차익실현할 사람, 단타칠 사람 엄청나게 많이 매수매도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대량 거래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중요해요. 날짜가 7월 5일이거든요. 7월 5일날 여기에 도지가 발생을 했어요. 이 날짜를 알아야 30분 봉으로 변환을 했을 때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합니다. 7월 5일날 도지가 발생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도지가 발생한 봉을 뭘로 바꿀까요? 30분 봉으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요? 이거를 이거. 이 도지를요. 이 도지를 30분 봉으로 바꿔서 그 30분 봉 상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그 30분 봉의 고가를 다음 날 이후에 종가로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설명은 간단한데요.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겠습니다. 이 도지를 30분 봉으로 바꾼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30분 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0분 봉으로 바꿨어요. 뭘요? 아까 그 도지를요. 날짜가 언제였죠? 7월 5일이었죠. 7월 5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월 5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30분 봉으로 바꾼 7월 5일의 30분 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30분 봉 상 가장 거래량이 많이 실릴 때는 언제일까요? 보통 이제 오전에 많이 실리니까 이 때가 가장 많이 실렸어요. 그러면 아, 이 부분의 고점이 중요하겠구나. 이 부분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자, 다시 볼게요. 장대 양봉 이후에 급등 도지가 나왔습니다. 날짜는 7월 5일입니다. 대량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반드시 대량 거래량이 실렸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이 도지를 뭘로 변환한다고요? 30분 봉으로 변환을 할 겁니다. 30분 봉으로 변환을 해서 그 30분 봉 상 가장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그 봉, 그 봉의 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7월 5일에 도지가 발생했고 이걸 뭘로 바꾼다고요? 30분 봉으로 바꿉니다. 이건 지금 무슨 봉이죠? 1봉이에요. 1봉을 30분 봉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바꿨습니다. 7월 5일에 30분 봉의 흐름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월 5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분 봉 상 가장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봉은요?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그 봉의 어디를 돌파해야 돼요? 중간 가격? 최저가? 아니죠? 최고가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가에 선을 하나 긋습니다. 선을 그어야 돌파됐는지 아닌지를 알죠. 이 선은 내가 손으로 긋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HTS 보면 선 긋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신증권에 이게 있는데 선 긋는 기능이 있어요. 선 긋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어떤 HTS를 사용하시든 선 긋는 기능은 다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HTS의 선 긋는 기능으로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위로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일가에 들어가서 그때 점점점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돌파를 할 때 매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30분 봉상 돌파를 한 게 7월 9일 이후예요. 7월 9일이죠. 7월 9일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점은 이때 나옵니다. 이 도지를 분석해서 이 도지를 30분 봉으로 바꿔서 그 30분 봉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지점을 다음 날 이후에 총가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상 30분 봉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가격을 돌파해낸 봉은 이거예요. 이 가격에서 뭐가 돼요? 매수가 돼요. 매수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가 중요합니다. 도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줄다리기. 매수와 매도의 엄청난 경합. 그 경합 끝에 결국은 매수와 매도의 힘이 비슷했던 지점까지 왔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경합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때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을 거니까 이 경합의 힘이 매수 쪽으로 우위로 갈 때 그때 매수로 확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줄다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팀이 경합을 벌일 때 한쪽의 압도적인 힘으로 줄다리가 끝납니까? 아니죠. 양쪽의 힘이 팽팽하다가 한쪽의 힘이 조금만 세져도 그쪽으로 계속 갑니다. 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조금만 무너져도 그쪽으로 주가가 확 변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게 도지 기준 매매법입니다. 다시 보시면 도지는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습니다. 고가와 저가는 좀 길어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경합이 막 나타나다가 결국은 시가, 종가가가 비슷한 위치였는데 이걸 3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이 경합에서 어느 시점에 경합이 좀 치열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30분 봉상 고가를 돌파했다는 건 그 경합했던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상방으로 돌파했다는 건 상방으로 깨질 수 있는 상방으로 깨졌다는 건 돌파죠. 줄다리기에서 힘이 상방으로 넘어가는 뭐다? 아까 말씀드린 변곡, 변곡점 그 변곡점을 잡겠다는 게 바로 이 매매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를 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도지를 잡았는데 30분 봉상 힘이 아래로 깨지면 그때 위험하죠. 하방으로 쑤셔 박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매도하셔야겠죠. 여기까지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지를 30분 봉으로 바꿨을 때 그 30분 봉을 종가 기준 돌파 그때가 이때예요. 그럼 이때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었고요. 행보하다가 우울선 타고 쭉 올라가는 힘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행보를 좀 보이다가 상승으로 갔는데 실제로 이 매매를 정확하게 해보시면 사자마자 상승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수한 다음에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실시간을 좀 보고 있기는 해야 돼요. 약간 단타성으로 그날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한 다음에 마음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 매매가 고점 부근에서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갔으니까 이게 고점처럼 안 보이지만 이 앞에까지 봤을 때는 여기가 최근 기준으로 최고점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좀 클 수 있어서 보신 다음에 매도 타이밍까지 정신을 좀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도지가 역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도지가 발생을 했죠. 거래량 전날보다는 안 실렸지만 이전보다는 어때요? 이전보다는 많이 실렸습니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도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날짜는 언제라고요? 10월 22일이었고요. 그러면 10월 22일에 이 도지의 뭘 보죠? 30분봉 그 30분봉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해만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지 10월 22일에 이 도지를 30분봉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전환시켜 볼게요. 전환했습니다. 바로 30분봉입니다. 10월 22일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건 보통 오전이니까 여기도 오전 항상 오전인 건 아니에요. 5일도 있고 중간일도 있어요. 30분봉상 거래가 가장 많이 실린 봉에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을 여기다가 그었어요. 왜 검은 선을 여기다 그었냐. 여기에 고가니까 여기에 고가가 뭔데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봉의 고가 30분봉상 이걸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돌파한 날은 10월 25일이에요. 그래서 10월 25일에 매수하면 된다는 부분이죠. 다시 1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바로 매수가 됩니다. 매수하시면 돼요.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30분봉 위에 그러니까 도지가 발생한 날에 30분봉의 최대 거래량 그 봉의 고가 돌파 매수 심플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주가가 바로 급등한 형태죠. 이런 형태가 꽤 많이 나와요. 아까 봤던 종목은 대형주여서 매수한 다음에 바로 형태가 안 나오고 횡보하다가 간 감은 있는데 이건 이제 좀 가벼운 종목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도지 이후에 매수 타점이 잡힐 때 이렇게 단기간에 빵빵빵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짧은 시간 내 10% 20% 30% 수익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커요. 그죠? 팍팍팍 치고 올라가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차익 실현을 하실 때는 5일 2평선을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분봉상 뭔가 대량 은봉이 나올 때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지난 강의 중에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매도 타이밍도 대부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점상한가도 갔었어요. 점상한가 간 다음에 이거는 도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도 길고 밑고리가 굉장히 짧아요. 이건 도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지 형태가 정확하게 발생하죠. 윗고리와 밑고리가 비슷하고요. 약간 양봉인데 양봉이든 은봉이든 필요 없습니다. 도지는 빨간색, 파란색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덜 실렸기 때문에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낮기는 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량은 많이 실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시로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9월 13일로 보시면 도지가 실린 것에 30분봉 거래량이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예시는 아쉬운 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진 않았어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 될수록 신뢰도가 높다. 잊지 마세요. 30분봉으로 전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30분봉으로 전환했을 때 고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은봉 고가든 양봉 고가든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거래량이 최대한 실린 가격의 고가입니다. 그 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돌파가 나왔죠.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나타난 거니까 이때는 매수가 안 되고요. 다음날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됐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매수가 된 거예요. 그죠? 이 도지에 실렸던 30분봉상 최대 거래량의 고가를 돌파한 날이 이날이기 때문에 이날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됩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도지 기준 매법이 이렇다라는 거.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역시 이것도 거의 바로 올라가요. 그죠? 바로 올라갔고 오히려 평소 안 깨니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도지 기준 매매법이에요. 우선은 도지가 뭔가 그리고 도지가 왜 중요한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지는 변곡점이다. 그리고 도지는 거래량이 많이 실려야 한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 도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까지 세 가지 정도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 터보고 싶거나 제 강의는 항상 순서가 중요하다.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주린이 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주식의 역사부터 캔들이란 뭔지 추세가 뭔지 저항선 지지선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기법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펀더멘탈 강의도 제가 충분히 많이 해드렸고 시장 이슈 강의도 해드렸으니까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분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 모델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받고 이제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장중에 제가 여러 가지 시황이라든지 정보들 꾸준하게 올려드립니다.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주식의 정석 제가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K물산까지 예시로 봤어요. 어떻게 매매라는지는 거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의 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인데요. 볼게요. 도지가 언제 발생했나요? 이때 발생을 했죠. 이때 발생을 했습니다. 도지가 이쁘게 발생했어요. 좀 조그맣게 이쁘게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날 장대양봉이 있었고 도지가 나왔습니다. 도지가 나오면 뭐라고요? 추세 지속 혹은 추세 반전 도지 이후에 횡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도지는 줄다리기와 비슷해서 한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리면 그쪽으로 확 변합니다. 도지는 매수와 매도의 경합인데 여기서 매수의 힘이 조금만 세지면 상방으로 확 가고요. 매수와 매도의 경합인데 그 힘이 하방으로 쏠리면 확 밑으로 꽂히는 내리꽂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기술적 패턴 강의를 한 적이 있죠. 패턴 매매 강의도 제가 2강에 걸쳐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수렴 형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질 때 여기서 상방으로 뚫리면 주가가 확 올라가고 하방으로 뚫리면 주가가 확 내려간다. 이 수렴 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지도 이거랑 비슷해요. 차트상 고가가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간다는 건 뭐죠? 매수와 매도가 계속 경합을 하면서 비슷한 지점까지 온다는 거죠. 여기서 힘의 균형이 상방으로 가냐 하방으로 가냐에 따라서 주가가 확 변합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도지 역시도 이런 변곡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도지가 발생한다는 6월 24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쯤 되면 아시죠? 30분봉으로 바꿀 겁니다. 30분봉. 뭐를? 이거를. 1봉을 30분봉으로 바꿀 겁니다. 1봉을 30분봉으로 바꿔서 30분봉상 거래가 가장 많이 동반된 30분봉을 종가 기준으로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는 반복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6월 24일에 나타난 이 도지를 30분봉으로 바꾸겠습니다. 30분봉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30분봉으로 바꿔봤을 때 24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24일당 고가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선에 제가 줄을 그어드린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다음날 돌파를 했지만 은봉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안 됐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7월 7일에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됩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언제 매수가 되는 거예요? 7월 7일에 매수가 되는 거예요. 30분봉 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한 게 7월 7일이에요. 이 앞에는 매수가 안 돼요. 반드시 30분봉의 고가를 돌려 세워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니까 줄다리기에서 힘이 상방 쪽으로 좀 더 치우쳤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도지 형태에서 팽팽한 경합을 벌이다가 상방 쪽으로 힘이 붙었으니까 이제 상방에 힘이 확 세지겠구나. 그럼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자. 이게 도지 기준 매매법 오늘 말씀드린 강의. 그래서 7월 7일 날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합니다. 매수하시면 되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죠. 이때예요. 이때. 이때가 언제라고요?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7월 7일 도지 기준으로 매매가 됩니다. 이 도지 기준 매매법을 안 쓰면 이 고가 돌파로 봤을 때는 돌파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도지 기준 매매법으로 보니까 매수 타점이 나오죠. 도지 기준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실 때만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실제로 전고점 돌파 매매나 이러면 전고점 돌파 안 돼요. 도지 기준 매매법으로는 매수가 되죠. 이때 매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이후에 바로 갑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지 형태는 횡보로 가지 않는다. 웬만하면 매수 타점을 잡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에서 힘이 한쪽으로 쏠릴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쏠린 힘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도지상 이 도지의 힘이 상방으로 이제 상방이 이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방부터 확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매매는 해보시면 매수한 다음에 방향성이 바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언제나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해만 하신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해보시고 차트 적응시켜 보시고 반복하세요. 반복해서 보시고 그동안 차트 많잖아요. 복기도 해보시고요. 실제 적응도 해보시고 소액으로 매매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지기준 매매법 사례는 제가 총 4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한 차트가 좀 더 있는데요. 보시면 매물 부담이 있을 때 아까 이 부분은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려서 도지기준 매매법을 하실 때 매물이 너무 크면 부담이 크면 매매를 지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도지가 발생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가 적기 때문에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도지가 발생한 이 위치에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치고 올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지금 다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기준 매매법을 적용시켜도 이 매물을 한 번에 못 들여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물 부담이 크면 매수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매물 때가 뭔지 매물이 뭔지 이 부분도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지기준 매매법을 하는데 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매물이 많으면 조금 지향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다른 차트도 하나 볼게요. 보시면 도지가 나왔어요. 거래량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전 거래량보다는 좀 많이 동반이 됐으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지가 발생한 이 위치에 매물 부담이 계속 층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고 가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 제가 도지기준 매매법을 할 때는 장대양봉 뜬 다음에 도지가 떴기 때문에 매물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하락 추세로 가다가 도지가 떴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커요.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했을 때 매수 이후에 하락 추세로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물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그냥 보너스 형식으로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어떤 위치든 매물에서 매매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매물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이전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익히실 수 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제 이전 강의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도지기준 매매법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를 중간부터 보신 분들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차례대로 보시는 것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셔야지 띄엄띄엄 공부하시면 기초가 안 쌓이실 수 있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장중에 시안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주식의 정석 강의 제가 1강부터 차례대로 정리 쫙 해놨습니다. 공부하실 자료는 많아요. 공부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공부 확실하게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